또픽 선적 확인하기 무서워 알아 욕을 못 받았어 이거 확실히 근데 소금이라도 못 받으면 좋겠다 무서워 화이팅 하자 화이팅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보기가 무서웠어 안 돼 잠깐만 접속 완료 오케이 성적 형환 잠깐만 이거 뭐 뭐죠? 몇 급이예요? 4급이요 4급? 응 5급 받고 싶었어 근데 방금 전에 4급이라도 되면 좋겠다고 했잖아 그럼 그 4급이라면 그 일할 수 있어 4급이면 일할 수 있다고? 응 그럼 4급 된 거 아니야? 됐어 되는데 왜 잠깐만 그 5급은 거의 5급 받았어 그래도 많이 오른 거 아니야? 지난번에는 지난번에 3급도 못 받았어 3급도 못 받았는데 4급 받았으면 많이 올랐네 뭐야 왜? 쓰기가 왜 이렇게 점수 낮아? 아이씨 나 다 썼는데? 잘못 썼나 보지 아이씨 그래 쓰기가 아이씨 쓰기 때문이야 으응 잠깐만 내가 이거 궁금해 근데 쓰기보다 말하기도 못하는데 휴 사과도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받았네 흉 흉 흉 금전 그 전도 아니지 아우 쓰기 진짜 쓰기 아이씨 뭐야 쓰기가 왜 이렇게 낮아 나 잘 썼네 그래 휴 4급 괜찮아 다행이다 다음은 육급이야 화이팅 휴, 사극 받아서 다행이야 휴 사극 받아서 다행이야 나 간다 휴 깜짝이야 커피 사왔어요? 휴 이거 뭐예요? 휴 나도 운동 운동 갈기 싫었어 왜 좀 안 했어 문자 읽고 이런 이런 마음으로 나 진짜 오늘 갈기 싫었어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윤 이거 내가 왔어? 뭐야 나 놀러 갔다 올게 휴 휴 나랑? 아니 휴 휴 나랑 가야지 휴 너 누구 갈거야? 가지마 안돼 됐는데 됐는데 같이 돼 그러면 빨리 여행 가게 빨리 준비해 오늘? 응 지금 어디 어디 오 휴 잠깐만 잠깐만 어디 잠깐만 잠깐만 이거 있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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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며칠 갈거야? 일요일? 일요일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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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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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거야? 강원도에 서핑하러 서핑하러 오 오 마이 거시 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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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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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가야해? 지금 나가야해? 일요일까지? 응 토요일 일요일 당신 커피 좀 드세요 진정 좀 하고 나도 또 뭐가 필요해? 수영복 수영복 또 티셔츠 있어 그만 잠깐만 여기만 좀 어차피 차로 가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도 돼 그래? 아 그래 아 그래 이거하고 그것도 해야해 나 진짜 행복해 둘이 갈 거야? 응 끝 화장품이랑 다 챙겼어? 어 잠깐만 아니잖아 아 괜찮아 행복해 행복해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좀비 cut 이거만 벗어야지 지키마세여 빨리 준비했잖아 그래서 그치? 다 챙겼나? 핸드폰 충전기 챙겼어? 어 챙겼어 그거는 놓고 미안 못 봤어 아 괜찮아 한국어 4급 인형으로 아 진짜요? 진짜 휴 잘했어 끝 끝 가요? 예 뭘 써봤어? 여기 봤어? 응 퇴근하고 타고 왔지 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 아 아 아 아 어! 야! 야! 아아 따니시 준비됐어요? 완전 근데 누가 커피를 이렇게 놨죠? 뭐야 휴 출발합니다 출발 출발 hit upun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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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때려. 그럴까요? 눈? 아빠의 코코아. 여기서 골라야 되는 것 같은데? 어? 난 이거 보고 싶어. 그래? 이거 하나? 또? 또? 떡볶이? 응. 그래. 어때? 좋아? 이거? 떡볶이. 결제하이기. 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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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o 또? 뭐 음 또? sunk 너무 맛있어. 진짜 먹을까. 너무 많아? 맛있어? 어, 매워. 매워? 매워? 어떡해? 커피 가져올게. 기다려. 괜찮아. 괜찮아? 조금 더 먹으면... 괜찮아? 매워. 진짜 맛있어. 너무 많아. 그치? 너무 맛있어. 이거 맛있어. 떡. 떡. 떡볶이 있어. 이거 포장하려면 안 돼? 응? 포장하려면 안 돼? 지금 포장 아니야? 응? 이게 포장 아니야? 떡볶이 있어야지. 아, 그건 모르겠네. 예시. 몰라. 응. 너무 매우면 먹지마. 맛있어. 맛있겠다. 마음이 먹으면 맛있다. 으흠흠 으흠 으흠 이거 먹어 으흠 응 나냐 먹어 으흠흠 으흠흠 으흠 먹을게 응 음 이거 진짜 맛있어 음 음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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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펜샵 빨리 뽑으려고 이거 어떻게 해 괜찮아 남겨 으흠 으흠 다 먹어 다 먹어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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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만 주보는 막 얘기하는지 응 아 으흠 으흠 내려서 잠깐 보고 가게 크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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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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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여 안 보여 바다야 대박 아아 지영상 맞아요 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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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? 볼륨이 보기에는 악략보기 가도 돼 됐어? 응 이제 집에 가? 뭐야 집 만지고 싶은데 무서워 대박 좋습니까? 너무 좋아? 너무 좋아 내일 오자 내일 오자 내일 오자 네